제이콥이 힘들다고는 했지만 저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치명적인 위력 잠행을 끊는게 훨씬 빨라져요 강력한 적을 처치합니다 경계하는 적을 Y로로 처치하세요 조용한 적 처치 더블 감자의 소득들을 처치합니다 회피 처치 생존자 제작 숙달 기체 덫 전문가 할로 포인트 총알 부풀어 올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강력한 부품 호파업물 전문가 더블샷 화살을 당기고 추진해 확대한 상태에서 서로 떨어지는 표적을 권장시켜 두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명사수 적의 머리를 제대로 조준해서 헤드샷 표식이 어떠서 알려줍니다 헤드샷 자명 처치 강한 처치로 적을 연속해서 처치하면 보너스 경험체를 더 많이 획득하고 더 많은 적을 연속해서 처치할수록 보너스 배율이 점점 커집니다 인공제작자원을 획득하는 양이 진이거든요 인공제작자원을 획득하는 양이 진이거든요 지면적인 미랴 와일롤러로 처치하세요 잠이 끝내기 훨씬 빨라지고 간에 관절고 차치합니다 경계하지 않는 접근처에서 와일롤러로 처치하세요 아세시 옷 좀 갈아입자 원래 라라의 옷으로 원래 라라찡의 옷으로 발사 속도 재장전속도 확상 확장탄창 어떤게 나오려나 확장탄창 하나 하고 데미지 옷은 어떤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코만도가 났습니까? 자 자 이거 1번 코만도 2번 투표해주세요 이게 방어력이 제일 높아 보여? 반반인데? 그래? 그래 샀는데 2번 주제 이새끼가 이럴거면 왜 물어봤나 싶죠? 원래 그렇습니다 어 쉣 연구 역시 라라야 납작 장전 개빨리하네 군인,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더 빨리 장전하는 것 같은데 엄마 내가 바로 인간 병기 라라 크로프 땄다 라라 크로프 땄다 하르망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깡총 3초 가망 가망 와 뭐야 이거 호스톱 스파트 그녀는 그녀가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아 내가 죽는거 났잖아 여 다 됐다 총알없다 여 다 됐다 도가내던 쥐뒀다 으으으이억 Move out, and make it quick. Covering fire! Fire in the hole! Renade out! Keep firing! Fire in the hole! 우선... 근접전은 아닌 걸로 뒤로 빠져서 암살을 노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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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진행하면 나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제이콥이 다 죽인 거야? 제이콥이 다 죽인 거면 예상 왠데? 야, 안 보여.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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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이 다 죽인 거야. 제이콥이 다 죽인 거야.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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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가? 아빠? 다가? 아빠? 아빠? 저 새끼 나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지금 훈제 훈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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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젤라가 아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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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이모탈아 티 우리 마지막 같은 소리 이모탈이 불별지 않나요? 이모탈이? 당연히, 그 분이 그 분을 믿었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전화... 그는... 그는 자신의 삶을 가져왔어요 그는 그와 함께 말했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정신을 가져왔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바꿨었어요 그는 아버님의 정신을 가져왔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누워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세상을 죽일거예요 그는 세상에의 정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은 이의 정신은 정말 믿으며? 우 사면에 팍 막으면서 뽀뽀를 탁 해야지 가면서 화면이 패드아웃이 되면서 would you wish trinity to have the secret to immortality of course not then i would ask you not to abandon your quest but to alter its path join me and my people help us repel constantine and trinity and after that's done And you leave our valley untouched But knowing that you've done the right thing No I'm sorry I can't do that Can't Or won't I'll fight Trinity with you But my goal remains the same If I give up now You'd feel like you'd be letting him down Not just him I need answers, Jacob I need to understand You're leaving Right now my concern is for my village It's over the mountain pass A day's journey on foot Or there may be a faster way through the old copper mine You rest I'll I'll be back soon The The 아아! 침한 줄 알았어! 아씨 아아... 짠 아 침한 줄 알고 개좋아서 입 딱 벌어졌는데 아... 침은 아니야 아주 그냥 앞뒤로 꽁꽁 앞뒤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어? 따뜻한데 오니까 막 손으로 이러고 이 지랄하고 있네 따뜻하니? 아아... 자고 좋아 쉐어링 이제부터 애가 나의 손을 못 잡는다. 이상해, 근데 거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